제가 생각해봤는데 브라이언으로 왠지 다시 하면 느낌 다를 것 같아요 감각이 좀 왔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미 옛날부터 봤지 그 때가 언제적이냐고? 엄청 오래됐죠 매지션인가 뮤지션인가 같은 그 팀이 있었어요 부산에 자 가봅시다 안전한다고?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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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걸기 전에 큰일났네, 때린다 큰일났네 밀피오님 아까전에 더 짤짜리 때문에 졌는데 하지만 이것마저 견뎌야 된다 짤짜리를 견디면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제트허퍼 다음에는 하이킥 2탄은 잘 안쓰죠 13DK, 어 이거 제트허퍼 안해야되고 가주 한 병 속마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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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.O. Final round. Fight. 이게 확실히 뭐랄까요. 자세에서 뭔가 기술 쓰는게 브라이언 상단이 잘 안들어간다. 타점이 높아서 그런가? 네네, 그대 많이 배웠죠, 보람이 형한테. YSE 멀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무릎님 화이팅입니다요. 브라이언의 힘을 보여주세요. 알겠습니다, 멀티님 감사합니다. 멀티님들 해보셨죠? 루아이랑. Terminator 3 다퇴근. 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즘 데빌진 가시아인데 웨이브 가드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알게 됐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홈스왈 리팽님. 원래 웨이브 가드가 필수예요. 풍류는. 홈스왈 리팽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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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어깨 보고 때리기 빨리 가자 이대로 아 옛날에 진짜 제가 브라인은 하루에 180갈때는 도우젯 칼이었는데 이게 어쩌다 한 번씩 하니까 확실히 도우젯에서 좀 실패의 확률이 높아지네요 아 아 아 round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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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ght. 쓰면 안되겠네. 그러면은 나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체트만 딱 보고 레버 아래로 할 수 있어요 얘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하체트 쓰나 안 쓰나 모션만 딱 보는 것 같아 이제 내가 스스로 압박해서 감사합니다. 알렉산더 넵귀님. K.O. Round 4. Fight. K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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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al Round. Fight. K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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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! 2 sex. K.O. K-W Strategia 밀피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업 한번 눌러드립시다. 감사합니다 밀피우님. 샤인도 뭐 13 저거 웬만하면 저 정도 달아요 샤인도. 알렉산더 넵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끝까지 가면 우리 형이 다 이기지. 아직 끝 안왔어. 감사합니다. 아직 좀 더 보셔야 돼요. 근데 이게 3차전이니까 오늘 마지막이야. 감사합니다 윈드가라면. 죄송합니다. его? 아악! 아악! 자 우와 뭐 나 붙였다 라운드 투, 핫트 와우쒸 아 유진급은 뭐야 어우 다행이다 마신 애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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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Ah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K.O.R. ROUND 4 FIGHT K.O.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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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알렉산드님 어 진짜야? 아 망한데 아 오 땡 소름 round 3 fight 역전 했다 여러분들의 그 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와 저 딜바 감사합니다 밀피우님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내일 오전 출근이 아니라 행복합니다 흐흐 이건 다 봐야 해 아 진짜요? 다행이네요 저 대상 제팅자로 가부 아 아아악 이 타타 걸렸네 아아악 와아악 이거 무릎 사야라 들어오나 아니 저게 더 빨랐겠지? 앞무릎이 내려갈까봐 앞무릎이 내려갈까봐 아 반패시네 다시 동점인가 그러니까 피하다가 맞네 막히기 한 화랑 백두산 정도만 됐어도 들켜 죽어 그냥 뒤building 앞두산 등이요 고맙우 하지만 bab이요 BBC esp opini 냄새 울 Yo K.O. R.O. K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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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갔다올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미쳐버렸다. K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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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.O K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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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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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우와! 하하하하 존나 치열했다 진짜 얘가 만약에 왼옵하고 레아 썼으면 제가 졌죠 하하하하 존나 치열했네 하하 네 아까 그 제가 딸피해서 와 역전 진짜 그 벽 깍보려고 진짜 엄청 집중했어 하하하하 어허 하하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Figh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안닿는 것 봐. 안닿네. 야식? 야식? 야식은 그거요. 곤략. K.O. round two. fight. 와. 와 이거 정말 안닿아. 와 이거 정말 안닿아. 와 이거 정말 안닿아. 나 아쉽게 진게 지금 두판이야. 나 아쉽게 진게 지금 두판이야. 나 아쉽게 진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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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아, 겨우 막았어야 됐나? 아쉽다 그 벽광 안되갖고 콤보 못넣어서 진게 좀 아쉽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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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. 10.6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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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통보 애매하네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, Fight! 4, Fight! 4, Fight! 4, Fight! 4, Fight! 7, 8 7, 8 맞고 3 들어가는 커맨드는 조금 어려워요 그냥 맞고 기상어포 이런게 편하지 3 이런건 좀 어려워 스티브 기상어포 같이 안녕하세요 그 바뀐지 좀 오래 했잖아 근데 이거는 시즌3에 생겼다 보니까 손이 안감 알렉산더 넵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무르걱 감사합니다 넵키님 4, Fight! 4, Fight! 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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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ght!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... 딱 걸렸네 FIGHT 8x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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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8x8 하네 이제 아재 역시나 하는군요 아니 여름이라 덥고 하니까 염색하면서 그냥 컷 했어요 아니 제가 한게 아니고 채팅창에 봤어요 8x8 역시 8x8 하네 이렇게 하길래 4x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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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x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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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우 막았다 5x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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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x8 5x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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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어우 그만해 알렉산더 넵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넵퀴님 YSE 멀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게 브라이언입니다 여러분들 목숨걸고 썼다 하자 와 이게 벽돌리기 방금요 딱 옆으로 원투포 하고 따닥 날리면 벽광인데 와 저게 안 들어가네 알렉산더 넵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막 나가자 감사합니다 알렉산더님 네 상황이 필요해요 제게 돌리는게 알겠습니다 남돌님 과연 여기서 끝낼수 있을것이냐 아니면 구구를 갈것이냐 쟘나 아프다 아프다 우유 카앗 오와! 카카오톡 K.O.R. Round 3 Fight K.O.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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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K 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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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아C YSE 멀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로맨 오늘도 편히 잠듭니다 고생했다 야 로아에 아아다 간만에 진짜 밖에 맺네 세연입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제 만편히 자러 갑니다 과제는 아침에 저에게 직장인 형들도 출근 잘 하셔요